봉화 분천역 여름 산타마을이 개장 한 달여 동안 4만 4천여 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며 봉화지역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달 18일 개장해 34일 동안 운영된 분천역 여름 산타마을에는 전국에서 4만 4천여 명이 방문해 산타를 테마로 만든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분천역 산타마을은 지난 겨울에도 운영돼 50일간 10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분천역 한 После 달성 안태맙험과 감사합니다.